오늘 하루 언어교환 오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언어치향에 기원을 불어넣어 주는 영어 중국어 중국어 영어 언어교환 시간입니다. 2월 8일 수요일 언어교환 54일차 공부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언어를 아주 사랑하는 최소장입니다. Good morning everyone. Welcome to daily language exchange. This is 최소장. 발음이 너무 어려서 바꿨습니다. A true logo feel. Good to see you again. Wow. 와 지금까지 함께 열심히 공부할 Thermal ta coin에 깊은 거 같아요. 제 своеставuti. 아, 오늘도 알아보세요. zekoughing x2 와 lyneter요. 너무 멋있습니다. 다음주 되면 더 잘할거에요 여러분. 이거는 방송 끝에 앞에 그 수시, 수시, 수시 그 엔지, 그 뭐라그러죠? 엔지 모음에 엔지 모음으로 너무 운용해 진짜 느낌이 다르잖아 저는 그런 의미로 I listen to your intonation really carefully. 진짜 감사합니다. Much better. Much better. Much better. 진짜 존경합니다.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5분 전과 바로. 정말 멋있네요. 저의 엔지를 들으면 학습을 쉬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고 익숙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발음이 너무 비슷해요 선생님. 근데 요거 하나 강조하고 싶은거는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도 제가 요청드리는게 저도 원래 태생 자체가 강의 자체가 말을 빨리하는게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저의 강점이었어요. 굉장히 막 수다맨처럼 따다다다다다다 하는게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걸로 많이 이제 제 무기를 삼았죠. 열강하는걸 그걸로 표현했고 네. 이제 조금씩 조금씩 뒤로 갈수록 말을 빨리하는게 그렇게 상대방에게 전달력이 좋지는 않더라구요. 음. 그래서 템포 있잖아요. 강약. 중강약. 이런 느낌으로. 근데 처음에 발음하실때는 지금 중국어도 앞에 보다 지금이 제 귀에 확실히 원어민처럼 들리는거에요. 그렇죠. 지금 부르는거에요. 따자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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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꼭 빠르다고 해서 빠르게 나쁘다는건 아니지만 연습할때는 언어는 처음에 좀 또박또박 듣기 좋게 해주는 것도 상대방을 위해서는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오이오. 작은 건의가 있어서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최소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빨리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고 좀 여유있게 요즘에 각박하잖아요. 현대사회 너무 빠릅니다. 빨리빨리 안하면 혼나 혼나. 사실 그것도 저도 공감해요. 익숙이 10년을 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빨리빨리 본론만 얘기해. 맨날 이 얘기만 들어가지고. 맞아요. 저도 그 드라마 이런 데서 많이 보고 공감을 해요. 그거는 인간 엄상처 저도 완전히 공감하고 상처받아. 그래도 엄청 큰 상처를 봐. 엄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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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엄청 큰 상처받아서 엄상처. 원래 그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만 여유있게. 우리 소개. 콜리 소개 안했어. 소개 안했어. 이거 봐. 천천히 하라고 그랬는데. Everybody knows me already. 아 그렇군요. 모두 다 알아요. 알곤 있지만 그래도 콜리쌤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먼저 영어를 알려주실 콜리쌤.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쭈넹샹쌤. Good morning everyone. Carly Laila.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를 알려주실 엄쌤. 다자호. 싱동. 청쥐. 행동의 미래를 결정한다. Your action completes your future. Wow. That's it. 엄상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을 배워볼까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요. Long O. Long O sound. 계속 가는데요. 네. 스펠링 보면 지난 시간에는 O 혼자서 long sound 나오는 거. 그래서 Go. So. No. 이런 거 했고요. 오늘은 보시면 O 하고 E. Super magic E. 여기서 Super magic E는 자기는 소리 안 나면서 앞에 나오는 모음이 알파벳 이름대로 소리가 나도록 만드는 E를 Super magic E라고 해요. 네. 원래 명칭은 따로 있지만 저는 그냥 기억하기 편하시라고 Super magic E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Home. Home. Home 아니고 H O M E. O 하고 맨 끝에 E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O 아니고 O 우 하고 길게 발음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Home 아니고 Home. Home. Good. 그 다음에 희망. Hope 아니고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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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right. Hope. Hart. Hop. Hope. Hopefully.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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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ulke. Envy. Sm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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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job. Jan스럽게 Sm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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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아니고 T-O-N-E TONE 그렇죠. 이게 전부 다 O하고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얘가 길게 발음 나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다 이렇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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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TONE AND MANNER 그렇죠. TONE AND MANNER 할 때 그 TONE이야. 우리 맨날 TONE AND MANNER 빨리 말하니까 TONE이라고 해버리는데 TONE AND MANNER 그게 무슨 뜻이에요? TONE AND MANNER는 말투와 행동 말투와 행동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옷 입을 때 옷 입을 때 색깔 톤하고 TPO 맞추는 매너 그걸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TPO는 타이밍 place occasion T-O-P TPO place occasion 경우 케이스 진황 어떤 경우에 있는 일인지 그렇게 TPO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TONE AND MANNER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폰, 폰 많이 하죠? 아니죠. 아니고 폰이에요. 폰 폰 왜 폰이냐면요. PH PH는 항상 F 발음 나요. 셀폰 네. 그렇죠. 그래서 저의 로고피에 해도 F 발음 그렇죠. 바로 그거죠. 폰 NOSE NOSE 그렇죠. NOSE NOSE 내 귀에 내 U가 들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세요. 내 귀에 캔디 네. 캔디처럼 U가 들리셔야 돼요. 우캔디예요. 우캔디 OK. 그 다음에 노트도 노트 아니고 노트 노트 그렇죠. 그 다음에 루프 밧줄도 루프 아니고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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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러 루프 그렇죠.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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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루프 그렇죠. 점프 루프 점프 루프 클로스 그렇죠. 클로즈 아니고 클로즈 클로즈 That's right. 클로즈 그래서 이제 발가락도 토 아니고 토슈즈 아니고 토슈즈에요. 네. 그 다음에 괭이 뭐 허우 그 다음에 워우라고 비통함 이런 거 공부하시다 보면 슬픔 비통함 이런 워우라는 저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문을 한번 같이 가보면 내가 집에 왔을 때 조는 통화 중에 농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즐거운 나의 집 이렇게요. 의미 단위로 끊겠습니다. 내가 집에 왔을 때 When I got home When I got home 조는 통화 중에 농담을 하고 있었다. Joe was making a joke Joe was making a joke Good job. Perfect. Joe was making a joke 통화 중에 On the phone On the phone On the phone Home sweet home Home sweet home Right. 여기서 sweet는 긴 이죠. 네. 맞습니다. 아 기억이 하시네. Home sweet home Right. Home sweet home 영화 제목이 드라마 제목 네. 맞아요. 즐거운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즐거운 노래 제목도 Home sweet home 이고요. 그 다음에 이 Home sweet home 이 긴 정적으로도 쓰이고 부정적으로도 쓰이고 막 그래요. 선생님 한 번만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네. Home sweet home 오. 해볼게요. When I got home Joe was making a joke On the phone Home sweet home 완벽하게 계속 오를 길게 하셨어요. 오를 길게 하는 게 아니고 오라고 해야 돼요. 오라고 해야 되는데 한 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한 번 다시. When I got home 그렇죠. Joe Joe was making a joke On the phone Home sweet home Very well. One more time 한 번 더요? 제 기회를 드릴게요. 한 번 더. 진짜요? 다시 한 번 더. 진짜요? When I got home Joe wasn't making a joke On the phone Home sweet home Good job. That's right. On the phone 그렇죠. Home sweet home That's right. 잘하셨어요. 오우 그러니까 오우 우우가 내 귀에 들려야 된다. 내가 하는 우우가 내 귀에 들려야 된다라고 꼭 기억하세요. 저는 일본 스피치 같은 가면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When I got home 내가 집에 왔을 때 When I got home 이런 거 이게 안 되거든. 할 수 있.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숫자라서 얘기하다 보면 내가 할 때 있잖아 집에 갔는데 뭐 샤워쇼 이런 거 아니야? You know what I'm saying? You know what I'm saying? When I got home You know what I got home Joe was making a joke 갈게요. 갈게요. 이런 느낌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이런 느낌 해보고 싶어요. 이거 외워야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When I got home When I got home 조금 기회를 강세를 주면 되는구나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소리가 다 들리게 Yep, this is it for today. Thank you, 라오스 자, 그럼 중국어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쿨리 라오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쿨리 라오스 이거 내용이 재밌어요. 컬리쌤 이름이 제 폰에는 쿨리 라고 제장이 됐어요. 쿨리 아, 컬리를 중국어로 읽으면 쿨이에요? 쿨리 쿨리 그러니까 영어의 정확한 발음으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요즘에 농구 잘하는 3점 숫자로는 스테판 커리 스테판 커리 커리도 그냥 쿠리, 쿠리 그러거든요. 선생님도 그래서 쿠리라고 해놓으면 제가 이제 전화할 때 손을 쓸 수 없을 때 헤이 쉬리 해가지고 쿠리라고 하시려 대답하지마 대답하지마 뭐 후자오 쿠리 그러면은 바로 전화하자 또는 개인 쿠리라고 하셔도 안 되죠. 나도 쿠리 쿠리 티처라고 해놔야겠다. 그렇게 쿠리만 써놓으면 돼요. 쿠리 그리고 제가 우리 첫 소장님은 샤오차이 이렇게 해놨어요. 샤오차이 우선 갤럭시도 있지만 아이폰의 시리 기능이 상당히 유명할 때가 많습니다. 맞아요. 시리 엄청 써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시계 왓치라든지 이런 걸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손 주머니에서 꺼내기 전화기를 꺼내기 힘들 때 그냥 이렇게 해서 방금도 약간 뭐지 그 트러스 들고 가면서 선생님한테 전화했을 때 후자오 쿠리 후자오 샤오차이 바로 여기다 불러주거든요. 저도 엄마한테 시리야 엄마한테 전화 끌어줘 이러면서 영어로는 중국어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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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부르니까 들어가죠. 죄다 아이폰들이랑 시리가 나오는 중국어로 부를 때는 후자오라고 하면 돼요. 후자오 일성사성 후자오라고 하면 후자오 그 다음에 저장해놓은 그 중국어 이름을 부르면 누구를 불러줘 이런 말이에요. 누구를 불러줘 그래서 굳이 누구에게 뭐 전화하지 그렇게 안 해도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콜이에요. 콜 콜 콜 맞나요? 콜 콜 그렇죠. C-L-L 콜 이게 후자오 후자오 일성사성 후자오 후자오 누구 후자오 후자오 콜 후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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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누나한테 전화해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개인 누구누구 다 대화 이거보다 좀 쉽고 오늘 주제랑 상관이 없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그냥 스피커폰으로 듣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것도 진짜 유용한 건데 나중에 컨텐츠로 만들 건데 용 용 뭐 이용하다 용 양성치 그러면 스피커폰이에요. 용 양성치 또는 미엔티라고 해도 되는데 미엔티는 들 필요 없다죠. 두 개 중에 뭘 써도 상관없어요. 양성치 그 다음에 게이 누구누구 다 띠화 용 양성치 게이 콜리 다 띠화 그러면은 바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딱 해줍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가 타자 막 치고 있다가 하이 시리 내가 대답하잖아요. 일부 작게 했어요. 들을까봐. 하이 시리 근데 시리가 들으면 무서워지. 용 양성치 게이 콜리 다 띠화 그러면은 바로 지가 알아서 그냥 딱 전화를 걸면서 스피커폰으로 탁 줘요. 그러면은 여보세요. 뭐 이렇게 딱 하면 돼요. 이 두 개는 꿀팁이니까 한번 써보시고 선생님 우리 나중에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한번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만들어 보시죠. 재밌겠어요.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나 네. AI AI와 언어 공부하기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시간을 많이 썼는데 오늘 거는 X 발음입니다. C 발음 C C C C C C 오늘은 하나 짧은 거예요. 뭐냐면 사진 찍을 때 사진 찍을 때 같이 찍을 때 그렇죠. 우리는 치즈 김치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걸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자 우리 사진을 찍자 그러면 먼저 좀 웃어봐 X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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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게 형 XIAO XIAO가 아니에요. XIAO예요. X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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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웃어봐 X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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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웃어봐. 셀카 찍을 때도 XIAO XIAO 웃어봐. 칼을 보고 X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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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안 나오다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찰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발음 해보세요 그럼 이 몇 프로 꼬리가 올라가죠 자연스럽게 치 발음도 되고 웃음 짓는 표현 그리고 이제 또 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재밌게 하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치엔돈? 치엔돈 웃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치엔돈 웃어지고 치엔돈 웃어지고요 이게 이제 사진 촬영 우리가 같이 기념사진 찍을 때나 이럴 때 야 우리 사진 찍자 이럴 때 이런 것들도 좋고요 또 깨알 홍보로 우리 에센스에 또 이런 상황을 제가 그대로 또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야 우리 사진 찍자 기념으로 찍어야지 찍어줄래? 좋아 자기도 같이 한번 봐보자 좋아 이런 것들 이런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오 너무나 딱 맞는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찐티앤더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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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이거는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그 전에 제가 그 에어팟을 썼잖아요 네 에어팟을 그때 한번 술 먹고 집에 가다가 잃어버렸어요 대신 누군지 어머 두 쪽 다요? 통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아 어떡해요 제 생각엔 귀에 꽂고 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주머니에 놓고 있다 빠져버린 것 같아요 아 절대 안 잃어버렸는데 네 그런데 이제 또 불행 중 다행으로 휴대폰이 아니었으니까 다행히 휴대폰이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 했었습니다 Yeah look on the bright side 그걸 뭐라 그랬죠? Look on the bright side 좋은 쪽으로 생각해요 Bright side Look on the bright side Look on the bright side 왕하올리샹 왕하올리샹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죠 왕하올리샹 네 네 네 네 진짜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단행이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집에는 이제 줄로 된 이업벌을 다시 꼈어요 불편하지 않아요 와 어쩜 이렇게 이게 참 사람이 간상한 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또 사려고 가봤더니 가격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비싸요 안되겠다 좀 더 벌을 받고 나중에 이제 적당한 시기가 됐으면 다시 새로운 걸로 사야지 물론 가격이 한 20 몇 만원 30만원 정도 하는데 9버전은 좀 싸잖아요 그렇죠 9버전은 19만 9천원인데 또 새 걸 봤는데 또 옛날 거 사기가 그래서 옛날 거?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 좀 더 벌을 받자 안 잃어버려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가 조금 더 늘면은 그렇죠 우리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구독자가 조금 더 늘면은 구독자가 조금 더 늘면은 에센스도 좀 많이 팔리고 그렇죠 올 가을쯤에는 가을쯤에는 나올 테고 그렇죠 그때는 폰도 바꿔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폰 바꿔야 돼 새 거 준다는 데서 폰 바꿔볼까 네 나도 나도 폰 바꿀 거예요 아 그럼 여러분 저희 에센스 사면 펜을 드린답니다 여러분 볼펜 많이 드려요 진짜 필기 볼펜 저희 진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이 펜 되게 잘 써지니까 그걸로 한 권을 그냥 꽉꽉 채워서 다 쓸 수 있습니다 펜도 여러 개 드립니다 제가 진짜 많이 드려요 끝까지 다 쓰기니까 한 개가 아닙니다 한 개가 아니에요 몇 개씩 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사주세요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영어 중국어 중국어 영어 재밌게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배우셨죠 네 네 걸을 때나 운동할 때 잠깐의 틈에 연습 꼭 해보세요 팟빵에서는 천원의 행복 후원하기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는 땡스로 후원하기 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응원 감사드립니다 실실 타자 실실 타자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궁금한 내용이나 참여를 원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두 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Thank you 그럼 내일 아침 5시 내일은 뭐하죠? 내일은 1분 스피치 1분 스피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일도 최선영님이 궁금해하는 재밌는 표현 플러스 알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심이 가득 들어간 방송입니다 여러분 볶음은 사심데이 사심데이입니다 그럼 내일 아침 5시에 만나요 See you tomorrow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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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같이 말했어 같이 인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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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